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들은 결국 우리의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심지어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암세포가 신나해.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T세포들이 신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정신의 소리, 정신님의 음성을 들으면 T세포들은 아주 강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그런 잡신들의 소리를 들으면 암세포들이 신나. 왜? T세포가 약화되니까. 그래서 우리 면역력하고 암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아주 예민하게 이루고 있다. 이것을 소위 암 면역 또는 면역 암 균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ancer, 그 다음에 Cancer는 암이고 면역은 Immunity. Cancer Immunity Equilibrium 균형 Equilibrium 그래서 그게 뭐냐면 면역 세포가 T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귀가 죽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더 강해지면 큰일 났네. 더 강해지면 어떻게? 강해지면 암세포가 아무래도 환자로서 진단을 받았을때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행동을, 활동을 중단해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환자로서 진단을 받았을때는 내 면역이 바닥이었어. 암세포는 신났지. 그래서 면역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자꾸 내려갑니다. 또 면역이 더 올라오면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세포는 더 약해져요. 그래서 더 올라오면 암세포가 약해져서 이제 균형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 균형이 잡히는 상태를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암세포는 완전히 뭐를 중단했기 때문에? 네,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 사기, 암 사기로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이 내렸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암세포가 활동을 중단하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암의 위험성이 그때부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암 균형 상태가 되면 암세포들은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상태에 들어가냐 하면 소위 암 동면이라고 해요.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동면 상태로 딱 들어가면 이게 암 말기가 돼서 3개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도 1년, 2년, 3년, 5년, 10년도 넘어 살 수 있어요. 찍어보면 계속 암은 꼭 같이 사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암은 더 약해지고 그때부터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 댕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찾는 쪽쪽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암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나게 정말 긍정적인 뜻을 품고 진선미, 사랑,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서 생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결과로 많은 세포들이 죽어요. 암세포도 죽지만 무슨 세포도 죽어요? 정상 건강한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제일 잘 죽는 세포들이 T세포들이에요. 암세포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T세포인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면 T세포가 가장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동안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자주 자주 한다? 피 검사를 해서 백형우수치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해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이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안 죽는 세포까지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죽는 세포는 어느 세포인가요? 뇌세포입니다. 아시겠죠? 뇌세포.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 요즘 나오는 강력한 항암제는 소위 임상실험 약이죠. 이런 약은 소위 우리가 의학적으로 뇌세포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뇌세포입니다. 뇌신경을 뉴론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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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신경독소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경독소 뇌세포는 뇌세포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뇌세포는 뇌세포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치료를 아주 세게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멍청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머리가 팩팩 돌아갔던 사람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은 받는 부위에 따라서 정면에서 예를 들어서 후두암이 생겼다. 혹은 설람, 혀의 암이 생겼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음식 맛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냄새에 맞는 후각신경이라고 있어요. 냄새에 맞는 신경도 뇌세포입니다. 뇌세포입니다. 그리고 맛, 음식 맛을 나는 후각이나 맛이나 같은 것입니다. 냄새 못 맡으면 뭐도 못 느껴요. 맛도 못 느껴요.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자기는 억지로 먹는대요. 아무 맛을 모르겠대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앞으로 암이 낳아도 살 맛이 별로 안 날 것 같다.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는 진선미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후각신경. 그래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암 자체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후각신경이 안 돌아올 거예요. 후각신경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신경이 죽었던 뇌신경 세포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것처럼 뇌신경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으나 라고 배웠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렸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 뇌신경 세포가 죽었다면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뇌신경 세포도 재생한다. 재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 세포들이 죽으면 재생을 아주 빨리 합니다. 재생을 제일 빨리 하는 세포들은 어떤 세포예요? 점막 세포. 볼그슬의 한. 그러니까 이 점막이라는 것은 온 내면의 표면이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 그다음에 호흡기 다 점막이에요. 점막은 맨 표면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죽는 세포가 점막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안이 막 흘어요. 흘면 식도도 흘어요? 안 흘어요? 위장도 흘어요. 소장도 흘고 배도 아프고 먹으면 금방 토하고 음식을 흡수 못하는 거예요. 이 점막들이 흘었습니까? 왜 점막들이 가장 잘 죽냐고 하면 점막 세포들이 가장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라나고 재생하는 세포에요. 아주 빨리 재생해요. 그런데 세포분열을 빨리빨리 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면 이 세포분열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자라나고 빨리빨리 재생하는 세포들을 가장 쉽게 죽여요. 제일 잘 안 죽는 세포들은 재생이나 세포분열을 아주 늦게 하든가 거의 하지 않는 세포들은 항암제에 독소가 들어가도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도 잘 안 죽어요. 잘 견뎌내요. 그런데 그런 세포가 무슨 세포냐? 뇌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세포는 그런 방사선이 들어가도 신경독소, 항암제라는 신경독소가 들어가도 전체로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암세포들이 이제 신경이 점점 강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신경, 뇌신경 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점막세포 말고 또 빨리 죽는 세포들이 있죠. 머리카락이 빠져요. 왜 빠져요? 머리카락은 그 뿌리가 뭐예요? 모, 머리카락으로 모죠. 털, 모자. 그 다음에 뿌리, 근. 모근 세포는 항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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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세포도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면 빨리 빨리 죽어버려 머리가 수북히 다 빠지죠. 그런데 뇌세포는 그런 번식세포 분열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세포로서 그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항암제가 더 강력해질수록 이제는 신경독소 뉴로텍신이 돼서 뇌신경을 많이 죽여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럼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겠느냐? 재생이 안된다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후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분은 평생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된다면 음식 맛을 알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그렇다고 그래요. 상당히 전망적이죠.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뇌신경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재생이 안된다고 알려진 세포였습니다.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백으로? 그렇죠. 병원에서는 생기를 생각을 안 해요. 생기가 있어야만 재생되게 되어있어요. 그 재생을 제가 설명을 과학적으로 해드릴께요. 우리 의학계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재생이 잘 안되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재생 안되기로 가장 유명한 세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포냐 하면 심근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는 무슨 세포로 콩팥세포 콩팥도 이렇게 망가지면 재생이 안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절 연골 연골은 재생이 안된다. 그래서 연골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인공관절을 끼어내야 된다. 왜? 관절염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로서 생기를 가르치는 의사로서 놀라운 재생이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재생이라는 것이 된다. 재생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의학계에서 확실하게 재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줄기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재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줄기세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273가지입니다. 273가지의 종류 또는 273가지 가지 가지 가지가 무엇이냐? 가지 가지는 어디서 나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도 여러 가지 라는 가지라는 말을 많이 써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고 가지가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입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0세 가지 세포들은 줄기 세포에서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줄기 세포라는 것은 모든 270세 종류의 가지 세포들을 만드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 세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자궁입니다. 자궁 벽을 앞에서 칼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자궁이고 그러면 이건 뭘까요? 나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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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난소 지금 난소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난자 난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배란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네 이리로 들어가요.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서 나팔관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아빠가 엄마 자궁 안에 뭐를 넣어줘? 정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자들이 크게 그리면 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게 정자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때부터 고생해요. 아시겠죠? 이 정자가 한 2억 5천만 개로부터 3억 개의 정자가 어떻게 난자 한 개를 향하여 죽으라고 죽으라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난자는 딱 한 논만 받아들여 그래서 나머지 2억 9천 9백 9십 9만 9천 9백 9 9개 정자는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 그게 참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여기에 제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대가리를 딱 박았잖아요. 박는데 이 1착으로 온 정자만 확 머리를 박아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하면 이 머리 속에서 정자 대가리 속에서 아빠의 유전자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안에 엄마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유전자 자기 유전자만 딱 보내고서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왜 2등 3등 그 다음에 온 정자들은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어떻게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맨 첫 번째 정자가 탁 오면 그 다음 정자도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희끓희끓 회색 부분 있죠? 이게 첫 번째 정자가 탁 들어왔을 때는 쑥 들어가게 허락을 해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면 단단해져 버려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박아도 희한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저 아빠 유전자를 받아들인 이 난자를 수정 난이라고 부릅니다. 수정이 된 난. 그래서 지금 한 개가 수정을 받았는데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그래서 3일째가 되면 여덟 개가 되고 4일째가 되면 64개가 되고 5일째, 6일째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 난이 딱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포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덩어리가 아니고 목에 물이 꽉 찬 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불러요? 양수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자궁 벽에 와서 탁 붙어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착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착상한 것을 여기는 착상의 시작이죠. 그런데 착상하고 몇 시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궁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없던 세포들 회색 세포들이 생겨나 이 회색 세포들이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가 될까? 태반이 돼요. 태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태반이 딱 생기게 되면 이 안에서 새로운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세포들이 핑크색 세포들이 바로 줄기세포에요. 줄기세포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양수가 차있고 그래서 이 핑크색 줄기세포들이 점점 무슨 세포가 돼 갈까? 저 핑크색 세포를 줄기세포에요. 그러면 그 핑크색 줄기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세포가 될까? 가지세포가 돼.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뇌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이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돼요. 이 세포들은 간이라는 세포가 돼요. 이래서 이 줄기세포들이 각각 그거를 분화라고 그래요. 가지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 분화가 되면서 223가지의 3가지 세포가 생겨나서 그래서 그거를 자, 내 세포는 에소피끼리 모여 모이면 그거는 뭐가 돼? 간세포는 간세포들이 모여 그래서 간세포들은 전부 일루 모여 뇌세포는 일루 모여 콩팥은 일루 모여 일루 모여 이래서 아기가 된다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요. 혈관으로 연결시키고 모든 혈관은 어디로 와 심장으로 연결시켜요. 모든 혈관은 연결시키고 모든 혈관은 어디로 와 심장으로 연결시키고 지적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생기로 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모르면 생기가 없다면 아기가 생겨 낳을 수도 없어. 없어. 그래서 만약 생기가 없다면 이렇게 착상해서 열 달 후에 엄마가 분만을 하면 뭐가 나올까? 생기가 없다면 줄기 세포 뭉텅이가 나와.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포 뭉텅이 봐. 상상을 물어봐. 다 생기고 와서 너는 뇌세포가 됩니다. 그럼 줄기세포가 뇌세포나 간세포나 피부세포나 이걸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2만 3천 가지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줄기세포를 너는 뇌세포가 되라 라는 지시를 주면 다른 뇌의 유전자들만 어떻게 하나님이 다 키워주고 그 줄기세포 안에 피부 유전자도 이 겹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백혈구 유전자도 이 겹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백혈구 유전자도 이 겹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배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사람 보고 너의 착해야 돼 이런 거 하는 일이 아니고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아 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배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배아가 여기 가지 세포들이 생겨나는 거죠. 안에 심장도 있고 눈도 생기고 팔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 세포들은 무슨 세포들로부터 나왔다? 줄기 세포들로부터 나왔다. 자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줄기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로 줄기 세포만 있다면 모든 가지 세포들을 다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구나. 그러면 놀라운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척추가 사라졌다. 척추신경이 여기 척추라는 게 척추라는 게 척추라는 건 뭐예요? 뇌의 꼴입니다. 내가 딱 여자들 머리 땅 그치 머리카락이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신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딱 잘리는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척추가 그러면 완전히 잘린 곳으로부터 그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 잘린 부분에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그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가치세포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잘린 윗부분과 잘린 아랫부분을 연결시켜 주면 걸어다닐 수도 있겠다. 이야! 그렇게 되면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지. 그래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실험실 쥐를 척축 잘라. 하반신 마비가 되고 동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쥐가 걸어가는데 뒷다리는 질질 끌고 가요. 뒷다리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쥐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주니까 아예 척추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발놓기 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망가져도 망가진 부분에 어떻게? 줄기세포를 집어넣어 주면 가지세포로 변하면 그게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만 만들면 거의 많은 불취병들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불티나게 줄기세포 경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황우석 교수 팀이 제일 싫음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황우석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줄기세포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돼. 이 줄기세포를 그런데 동물 줄기세포를 만들어봐야 그건 별로고 누구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돼?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인간 줄기세포를 질병 치료를 사용하면 이건 대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온 세계 과학자들이 누가 인간 줄기세포를 1착으로 만드는가? 치열한 경쟁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 팀이 최고로 앞장서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 줄기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어떤 270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든지 하나 떼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톱으로 귓밥을 살짝 긁어도 손톱 사이에 피부 세포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피부 세포라도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줄기세포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 세포는 가지 세포예요. 가지 세포가 본래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지 세포 종류 270 세까지의 가지 세포 중에 한 종류인 피부 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꾸를 시켜야 돼요. 빠꾸 빠꾸 그러니까 본래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이 피부 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피부 세포가 되기 전에는 줄기세포였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발달해서 가지 세포가 되는데 이 가지 세포를 도로 줄기세포로 빠꾸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같은 소리냐 하면 우리 어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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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을 다 했죠. 그래서 그래서 줄기세포를 많은 동물에서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 팀이 줄기세포를 여러 동물에 줄기세포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줄기세포 하나만 만들어내도 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 줄기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를 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암컷 건강한 개의 자궁 속에 줄기세포를 넣어줘 줄기세포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공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기 개가 생겨서 태어나 보면 사랑이 하고 꽃같은 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줄기세포를 만든다면 그러면 인간 줄기세포만 만들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꾸가 될까? 여러분은 바꾸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생기를 아니까? 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꾸리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꾸리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어른을 아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어른이 아기가 될까? 그래서 판사 군인 정치인 의사 이런 어른들을 다 뭘로 만들어? 아기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뭘까? 그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굶기면 되겠구나. 배고픔은 내가 판사인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는 군 장성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아무리 범 잡아도 며칠 굶겨 놓으면 뭐예요? 아하 그러면 세포를 한번 뭐예요? 굶겨 보자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세포 배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피부 세포를 떼서 세포 배양을 시켰어요. 배양하려면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영양소를 그냥 생명만 붙어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영양소를 공급해 그래서 그런 배양을 기아 배양이라고 해요. 기아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 있을 정도만 영양소를 공급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지나면 다 대통령, 판사, 교수, 다 뭐가 되어있겠어요? 다 어린애처럼 되어있을 거예요. 먹는 것만 준다면 뭐를 하라고 그러던 거예요. 세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아 배양을 시작했어요. 세포를 같이 세포를 굶겨서 피부 세포로 갑시다. 피부 세포 세포핵이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세포의 특성은 뭐가 결정해야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는 바뀐다. 그러면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 것도 환경에 변화해야 합니다. 심각한 환경에 변화하죠. 그래서 기아 상태로 배양을 해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제일 세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가 이렇게 세밀하냐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젓가락이 일본사람, 중국사람은 나무젓가락이지만 우리는 쇠젓가락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쌀 한 개도 탁 찝을 수 있어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는 힘들어요. 쌀이 뭐예요? 아마 머리카락도 찝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딱 발달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려면 이 뇌세포가 잘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싹 꺼내는 기술이 끝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아 배양을 시켜서 건강한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요. 그래서 난자 여성의 난자 여성의 염색체 유전자가 난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성의 난자에서 이것도 어떻게 드러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줄기 세포를 만들려면 손재주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바른 시기 안에 자란다. 그래서 덜어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자가 텅 빈 난자가 돼. 그러면 여기서 기아 배양을 기아를 당한 이 세포에서 이것을 덜어내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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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에 유전자가 다 옛날 유치원 어린 애기 상황으로 일전자가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로 갈 수 있고 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는 그 원리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놓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전기 스파클을 팡짝 하고 좋다고요. 전기 스파클을 너무 세게 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주파수 에어 스파클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뭐예요? 전자파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고 정신을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 난자야.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엄마 배 속에 자기들이 대통령이었던 장군이었던 판사 다 모르고 뭐예요? 우리 다 애기였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엄마 배 속에 있는 거구나. 배 속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줄기세포처럼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분열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아직도 완전히 성공을 못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장치를 따로 해놨는지 아직도 성공 못 시키고 있고 사실 각국 정부에서 인간을 복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 법적으로 규정을 하죠. 인간을 복제하면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은 복제를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팀도 인간 줄기세포를 완전히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는데 그때 워낙 과학자들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특허 기술 특허를 딱 받아놓으면 다른 과학자들이 못하게 그래서 그 욕심을 내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곧 될 것 같은데 또 정보를 받아보니까 미국의 누구도 금방 될 것 같고 안 된 것도 어떻게 된 것처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걸린 거라. 그래서 과장창 다 무너졌죠. 그러면 줄기세포는 꼭 인간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생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뇌세포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잘라서 여러분 다 살살 뒤졌어요. 주기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 보면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 뉴런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도 뇌세포도 증식한다. 자 여기 보면 대뇌에는 대뇌에는 약 천억개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의계대에서 배웠습니다. 줄어들기만 한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상식은 뒤집혔습니다. 하바드 대학에서 그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새독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가? 신경줄기 세포가 있더라. 신경줄기 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 미국에서 Scientific America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어떤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뇌세포. 이게 성장한 뇌세포입니다. 뇌세포입니다. 여기 성숙한 뇌세포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꼬리가 길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스템셀입니다. 줄기를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셀,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렇게 미성숙한 꼬리가 아직도 길지 않습니다. 꼬리가 짤막짤막한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미성숙 뇌세포가 또 성숙하면 이렇게 꼬리가 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뇌가 재생을 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줄기세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줄기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뭐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생기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도 항상 특히 우리 골수 안에서는 여러 종류 세포를 만드는데 맨 첫 단계가 주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기가 팍팍팍팍 막혀요. 예를 들어서 너무 너무 죽고 싶고 산맛이 안 나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부정적인 뜻이 줄기세포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그거를 자꾸 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중에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성장 호르몬 너브 그로스 팩트 이런 성장 호르몬 그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잘 켜지면 신경세포를 만들기 위한 주기세포가 많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다 생기에 관련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도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질병 중에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도 있고 혈소판 감소증 이라는 병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 내 T세포가 혈소판을 공격해서 죽여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백혈구 백혈구를 공격하면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공격하면 적혈구가 감소가 되면 빈혈에 걸리죠. 그래서 재생 불량성 이라는 병명이 틀렸어요.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어요. 뭐만 받으면 아 아 그래서 루프스 같은 병이 있으면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도 어느 정도 따라와요.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그러니까 재생 불량성 그거는 생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붙인 이름이지 그렇게 재생이 안 된다는 심지어 내 세포마저도 줄기 세포만 있으면 재생이 된다면 모든 심근 세포, 콩팥 세포, 관절의 연골 이런 것도 재생 될까? 안 될까? 재생되지 내 세포가 재생되는데 지가 뭔데 내 세포보다 잘났다고? 다 내 세포보다는 더 쉽게 재생이 돼요. 그러면 뭐를 알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콩팥도 재생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뭐를 물어보면 돼요? 박사님 콩팥에도 주기세포가 있습니까? 있다면 재생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콩팥에서도 주기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알겠죠? 주기세포가 없으면 성숙한 세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만 하면 된다? 기본 여건을 건강식으로 운동으로 맑은 공기로 절제로 절제는 뭐예요? 막 처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신 차려서 어떻게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과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당히 영양을 섭취해라. 그래서 뉴스타트로 절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피곤할 때는 꼭 휴식을 취하라. 지금 사람들이 휴식을 안 취하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생기를 못 받아요. 생기가 안 와. 왜? 기본 여건을 즉 38도라는 온도 그 기본 여건을 구비해줘야만 어떻게? 그제서 생기가 오게 되었으니까 내가 막 이러고 저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과로가 겹치고 거기에다가 식사도 절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생기가 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도 꺼져서 암세포가 생겨나도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존재를 딱 이해를 하면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해야 하는 것 같아요. 생기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과학자들이 모든 가치세포들은 재생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뇌세포도 뇌세포도 충분히 회복 재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후동암 환자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냥 앞으로 음식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먹고 이러고 산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재생 압니다. 어떻게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생 됐어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재생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내 마음은 항상 무슨 상대요? 절망상태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되면 재생된다는 사실을 믿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생기가 오면 모든 것은 재생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착한 사람만 재생시키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제 생기를 보내면 제가 생길 수 있구나 를 나쁜 놈이 믿게 된다면 나쁜 놈이 어떻게 될까? 조금 착해지지 않나요? 내가 착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무슨 소리 해요? 아니요? 교회를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낫게 해 주시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믿기 싫다면 그래도 괜찮다. 나는 더 참을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다음 기회에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악령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너는 착해? 착해? 안 착하지? 나쁜 생각 많이 하지? 하나님 너 같은 년을 낫게 해 줄까? 저만 하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악령들에게 완전히 속아버려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래서 먼저 믿어달라 말이에요. 믿어줘서 내가 생길 보면서 네가 낳으면 와 이렇게 내가 별 볼일 없는 나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도 어떻게 낫게 하셨네?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 지는 마음이 어떻게 솟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뉴스타드를 하시면서 이런 여러 일곱 여덟 가지 뉴 스타트 라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생기를 보내셔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slope 1 1 2 문 σ 90 한글자막 by 한효정